아리미놀이터 명차 명차 안녕 오늘은 내가 친구들한테 맛있는 계란후라이를 해주려고 슈퍼가서 계란을 사왔다구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어서 계란후라이를 해야겠다 계란 하나 신랑이 가져다줘야지 이게 뭐야 뭐지 공룡이나 찾았지 이상하다 나 분명히 달걀을 사왔는데 공룡알이었나 엄마 엄마 너무 기뻐요 엄마 어쩌지 공룡을 어떻게 엄마한테 데려다주지 친구들한테 일단 물어보러 가야겠다 공룡아 날 데려와 얘들아 얘들아 이거 봐 공룡이야 무슨 일이야 헤론 갑자기 공룡이 어디서 나타났지 헤론 뭐야 모명기 이건 뭐냐구 뭐지 어디서 나타난거야 하리야 아니 내가 너희 주려고 계란후라이를 하는데 갑자기 공룡이 나타났어 달걀에서 공룡이 태어났다구 공룡이 배가 고픈가봐 어쩌지 그런데 이 공룡은 뭘 먹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안다고 헤론 있어 보라고 헤론 내가 신선한 야채를 가지고 왔다고 헤론 공룡아 한번 먹어보라구 헤론 맛없어 맛없다고 맛없어 이게 아닌가 헤론 그럼 뭘 먹지 기다려봐 야채를 안 좋아하나보지 내가 다른 음식을 가지고 와볼게 달콤한 맛있는 과일을 가지고 와봤어 먹어봐 공룡아 크아앙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이건 어때 완전 맛있는 곤충이야 먹어봐 야 이것도 아니야 야 맛있는거 줘 맛있는거 달려구 크아앙앙 어 이것도 아니었어 하리야 그럼 우리 진짜 모르겠는데 어 뭐지 이 공룡은 뭘 좋아할까 끽끽끽 신비님이시라 귀신들아 이 공룡은 육식공룡이라고 육식공룡은 고기를 먹어야지 아 육식공룡이구나 하하 우리가 잘 몰랐다 그치 으이그 모르는 이 신비님을 불렸어야지 공룡아 어서 먹어보라고 올게 이에 구우리다 으익 어우 배불러 배불러니까 엄마가 보고싶어 가 엄마 엄마 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깨 그렇지 그 방법을 쓰면 되겠다 깨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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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내가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깨 신비한 나무가 있다고 들었다고 깨 그 나무에 비밀 통로가 있을지도 몰라 깨 뭐 그래 그럼 같이 와서 가보자 신비한 나무로 이동 깨 여기라고 깨 와 뭐야 저기 나무에 구멍이 나있어 구멍 깨 공룡아 잘됐다 저 구멍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 고마워 그럼 엄마 보고 싶어요 아 뭐야 아 갑자기 흔들려 뭐야 갑자기 땅이 흔들렸어 공룡이 사라졌어 아기 공룡이 사라졌다고 아기 공룡이 무사히 집으로 갔을까 어 무사히 엄마를 만나야 될텐데 걱정이다 잘 갔는지 모르겠다 잘 갔을 거야 깨 아기 공룡이 엄마 공룡을 잘 만났을 거야 깨 그런 기분이 든다고 깨 그럼 정말 다행이고 어떻게 됐을까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